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의 김희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증시는 현재 박수권 등단을 이어갑습니다. 특히나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섹터에서 이렇다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 IPO 대우로 꼽혔던 에코프로 머트리얼스가 17일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조 포함에서 시장의 화제인 기업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숨은 뒷이야기까지 모두 꿰고 계신 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나 우리가 정말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화제에 집중해 있는 에코프로 그룹조도 2차 전지 그 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까지 다뤄볼 예정인데요. 시청자분들께 내가 이만큼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봐야 한다라고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한때 흥행을 했다가 요즘 주춤하긴 한데 저는 좀 긴 호흡으로 이런 정시를 봐야 될 것 같다. 특히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의 트렌드라든지 어떻게 변하고 있으니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1위 1비 하지 않는 투자의 관점을 좀 고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1위 1비 하지 않고요. 정말 시장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관점과 내용들 함께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희망 밴드 하단 수준인 3만 6,2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경쟁률은 70대 1, 증거금은 3조 6,705억 원에 유입되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기업이고 중장기 성장성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에코프로 그룹에서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은 잘 아시듯이 양극제를 기본으로 만드는 곳인데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들을 보면 우선 양극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은극제도 있고 그 외에 분리막, 전해질 4개가 합쳐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이튬이온 전지를 이야기하는데 2차 전지를 중에서 전체 재료의 한 30% 2차 전지 60% 가까이가 사실 양극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있던 거죠.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뭐냐 하면 이 양극제에 들어가는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거기 하나가 우리가 아는 리튬이고 리튬과 같이 합쳐야 되는 게 전구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전구체는 사실은 특정 물질을 말하는 명사는 아니에요. 전구체는 일반적으로 화학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학반응에서 최종 어떤 물질대사나 화학반응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우리는 그래서 전구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구체. 그러니까 이 물질을 만들고 싶은데 이 물질을 만들기 전에 화합해야 되는 물질을 전구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셨죠. 2차 전지가 삼원계냐 사원계냐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삼원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튬은 알고 있고 리튬을 합치기 전에 리튬과 합쳐야 되는 화학물질을 막 섞어서 섞어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수산화 리튬하고 같이 섞어서 불에 구워요. 그러면 여기 양극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과 섞어서 불에 굽기 전 이 화학물질을 우리는 전구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들어가냐면 니킬이 들어가고 우리 잘 아는 코발트가 들어가고 망간이 들어가고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이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머틸즈예요. 양극제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2차 전지 산업 형태가 어떻게 되었냐면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은 잘 알고 계시죠. LG 엔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 개 기업이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의 가장 많은 코스트 은재료를 차지하는 양극제를 만드는 기업은 에코프로, BM이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치엠이 있고 그다음에 LF 이런 쪽이 있죠. 그런데 양극제를 만드는 기업은 국내에 꽤 되는데 문제는 이 전구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대부분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중국의 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의 IRA법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한 전구체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양극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치엠도 한 1조 2천억 정도 투자를 예상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LG화학도 이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 1조 1천억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해서 계속 양극제를 공급하기 위한 캠퍼가 늘려가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에코프로그룹도 이미 에코프로머틸을 양극제를 만들고 있지만 현재 만들면 양극제에 공급하는 전구체안이 너무 부족해요.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겠죠.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현재 에코프로머틸을 지어 현금성 자산은 100억밖에 없습니다. 지금 3공장, 4공장을 지어서 에코프로 비엠이 생산하는 양극제에다가 전구체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 상장을 한 거죠. 상장을 했는데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단에 걸쳤어요. 하단에 걸쳐서 원래 에코프로머틸즈가 이번 상장으로 한 1조 1천억 정도를 최소 6천억 정도 공급받아서 지금 포항에 있는 3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하단에 걸렸기 때문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난주에 대구은행에서 대구은행과 협업을 통해서 1천억 정도를 더 받는 게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머틸즈는 바로 이 전구체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 전구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 성능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게 이제 그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에너지 밀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전기를 잡고 있다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안전하냐 척으로 불 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안전하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면서 순간출력이 높아야 된다.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니켈이라는 금속이 바로 이 밀도 얼마나 많은 양을 같은 공간인데 더 많은 양을 전기를 복원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고 이 코발트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수면을 결정하고 그리고 망간이 얼마나 안전하냐를 결정하고 알루미늄 출력인데 이 전구체를 잘 만드는 실력이 결국에는 양극재의 성능에 연동되기 때문에 전구체를 스스로 만드느냐 수입에 쓰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그룹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머틸즈가 되게 중요한 기업이죠. 양극재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장을 한 거고 이번 상장을 통해서 조금 아쉬운 건 돈이 부족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에코프로머틸즈가 어쨌든 돈은 좀 부족하지만 상장을 통해서 공장을 정서를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저기 구성이 완전히 왕국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구성을 하게 되고 이 전구체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양극재가 결국에는 리춤 가격 때문에 양극재가 다 지금 에코프로프로나 에코프로프로나 상공분기 실적이 엉망이잖아요. 영업익률이 지금 70%가 끼었니 60%가 끼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리춤의 국제현물 가격이 굉장히 따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리춤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는 결국에는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바로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전구체가 그래서 양극재에서 전구체가 차지하는 원가 비율이 60%예요. 2차전지 전체에서 20%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체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향후에 양극재 기업이나 2차전지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상장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상가를 그린 것은 약간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증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에 대해서 단순히 2차전지 에코프로그룹즈가 또 하나가 상장의 때가 아니라 어떤 의미고 어떤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더 와닿고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양극재에 관련해서 에코프로그룹의 왕국이 하나가 세워졌구나라는 의미를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으로 이 에코프로그룹즈 전반에서도 조금 더 시너지를 기대해 보면서 관련된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에도 조금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에코프로그룹즈는 이게 너무 많이 엮여 있다. 강점일 수도 있고 밸류체는 너무 엮여 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알파 오메가를 다 가지고 있긴 한데 하나가 삐끗하면 다 같이 삐끗하지는 그리고 잘되면 다 같이 잘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에코프로는 지주회사니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BH와 실직이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주사니까. 그리고 양극재를 파는 곳은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이 잘 팔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를 거기에다 공급하니까 당연히 가치실적이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BH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2차 전지주 전체가 어쨌든 이게 공매도 때문인지 전체적인 시장 인양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 냈지만 이번 2차 전지주의의 하락으로 인해서 모두가 연동된 구조라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가설은 이거는 분명한 거죠. 뭐냐 하면 2차 전지의 양극재는 부족하다. 이건 100%거든요. 부족하다. 내년까지 부족하고 많으면 후년까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잘 팔리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 너무 떤 측면도 있지만 리튬이라는 원자재 가격에 너무 연동돼 있어서 이 수익성 보장이 과연 계속될까라는 걸 이번에 반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양극재를 팔 때 계약을 할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기업인 LG닌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에다가 얼마에 몇만 톤을 팔기로 했어요. 파는 시점에 계약은 예를 들어서 6월에 5만 톤을 팔기로 11월에 넘기기로 했는데 실제 판매가가 언제 결정되느냐 파는 시점에 결정되는데 그 파는 시점에 리튬 가격과 연동이 돼요. 약간 선물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튬을 굉장히 비싸게 사놨다가 얼마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파는 시점에 리튬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양극재 업체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라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 반대면 오히려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자유도가 너무 없다. 자유도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에코프로 머틸의 상장도도 흥행을 못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에 공모지 주식주를 꽤 줄였거든요. 원래 1500만 주 1447만 주를 공모하기로 했는데 이걸 1158만 주로 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을 못했다. 이게 지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코프로 그룹의 가장 큰 강찜자 단점은 역시 너무 묶여 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도 인동되어 있고 포스코 퓨치엠도 인동되어 있고 포스코 인터넷에서도 인동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약간 양극장 팔리면 다 끝나고 양극장 잘 팔리고 수익 많이 나면 다 같이 흥행하는 이런 구조라서 그 부분이 향후에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더 개선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코 그룹주와는 조금 더 다른 밸류체인이고 정말 장기말이 함께 엮여 있듯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계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좀 파악해 가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상장주 투자에 대해 조금 더 한번 집중해 보면서 질문을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 이렇게 좀 신규 상장주에서 좀 주가의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유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장했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또 중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또 매수하고 싶고 향후에 관심 종목으로 담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에코프로그룹을 에코프로그룹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2차 진지라는 전체 시장을 봐야 되고 2차 진지 시장을 보려면 결국에는 전기자동차 시장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봐야 전체로 좀 이해가 되고 지금쯤이면 어떻게 했냐 그 정도로 우리 이해를 하니까 일단 하나씩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양극재 기업들은 실질이 안 좋아요. 그 이유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리튬 문자재 가격과 너무 연동돼 있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리튬 문자재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70%가 떨어졌어요. 연초에 사놨던 리튬 가격 70% 비싸게 샀는데 그걸 지금 다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3분기, 4분기는 실질이 좋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차 수요가 애상보다 성장성이 높지가 않다.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인데 재미있는 거는 토요타 전기차 보신 적 있으신가요? 토요타 제가 자동차 구매하려고 갔을 때 하이브리드는 본 적이 있는데 전기차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토요타의 전기 토요타가 전기차에서는 되게 늦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성차 중에서는. 그런데도 올해 통계를 보면 올해도 예전히 토요타가 글로벌 넘버 원을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에서 전체 통합해서요? 자동차 완성차 입장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토요타는 전기차에서 되게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하이브리드 토요타만 팔고 있는데 그런데도 글로벌 1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가 생각보다 시장 침출액이 높지가 않다. 지금 어깨의 고민은 그겁니다. 이런 이론들을 우리는 경영학생 케이점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시장 점유율 한 15%에서 20% 사이를 넘어갈 때 이 캐즈미론을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구매자들이 지켜보는 단계다. 그러니까 15%까지는 어? 이 물건 되게 신기하네. 새로운 거 들어왔네. 뭐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아주 올려 여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분들 쓰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네라고 들어온 분이 있는 이 시장선이 15%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중화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 대중화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시장에서는 캐즘 그런 약간의 굴곡이 한 번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구간인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좀 붙잡아야 되는 그런 관계인 거군요. 그렇죠. 전기차 시장이 지금 그 구간에 들어왔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체 수요가 상보선 늘지가 않고 줄고 있고 그런 실정이라서 전기차는 아마 이 구간을 벗어나야 본격 대중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쭉 2차 전기시장을 쭉 밀고 있다가 2차 전지를 밀고 있다가 다들 스탑을 한 상태예요. 전열못 그리고 GM도 2차 전지 합작사 공장 짓는 거 일단 스톱 그리고 LG는 솔루션 연합도 지금 일단 증설 주톱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양극재업체도 지금 다 쭉쭉 다 터지면서 공급이 주니까 리충 가격이 떨어지고 양재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딱 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실적이 결국 에코프로 실적이니까 퓨치엠 실적이라든지 모든 실적들이 다 영업인율이 급감하고 있다.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실전 급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식 시장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또 또 하나가 상장이 되면서 삼형제가 아니라 사형제가 됐다는 장점도 있긴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이 극적한 조정 리춤이든 다양한 전기차가 새로운 파일 1%를 늘려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인 실적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을 저는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데요. 이슈가 또 나왔었죠. 테슬라는 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두 가지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에 IR 보고서를 보면 왜 전기차의 쾌점에 빠졌을까 라는 고민을 당연히 하겠죠. 특히 테슬라는 전기차만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가격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대중화 가격을 어느 정도 순으로 보냐 하면 그 나라의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의 70-80% 대중차의 기본 가격으로 보통 봐봐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만 불대 정도 3만 불대가 들어가야 대중들이 쉽게 그 차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 데서 현대차 정도의 가격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요즘 소나타 가격 정도 보통 보는 거죠. 소나타 가격 정도가 차를 처음 살 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랜지나 뭐 이렇게 사지는 않잖아요. 보통 신입사원들이 그러니까 그 가격을 행성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가를 고민했는데 첫 번째가 배터리인 거죠. 왜냐하면 증자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가격에서 30% 이상이 배터리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즉가형 배터리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NFL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NFL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성능 좋다고 계속 자랑하면서 기술력 높다고 3원계를 계속 밀면서 그 시장을 고수했는데 테슬라가 대중화 직전에 있는 이 증기장소 시장을 타파를 해야 되니까 자정차 가격이 다 낮춰 연체부터 다 낮췄잖아요. 그렇죠. 다 낮춰서 3원불대로 가 있다 보니까 뒤따라 가던 완성차 업체들은 다 혼란에 빠졌죠. 왜냐하면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테슬라는 그 시장을 보고 현재 고가 배터리 2차 전지가 아니라 즉가형 NFL 배터리를 통해서 그 가격을 맞춰가고 있고 또 하나의 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충전 인프라입니다. 충전 인프라를 위해서 테슬라는 그쪽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을 하고 있어요. 특히 불경기 투자를 계속 해가면서 그렇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기간 대중화가 조금 지나는 시쯤에는 테슬라가 훨씬 주도권을 가져갈까 막상 크다. 지금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15% 16% 전기차의 마켓시오가 대중화로 가기 직전 단계라서 지금 끝으로 보기에는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지 않느냐 미국도 줄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연말에 지금 전기자동차 세일을 하고 이러니까 전기자동차 끝난 걸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기간일 뿐이다. 실제 보면 많은 기술들을 보면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나와서 대중화되는데 걸린 시간이 PC가 7년 걸렸어요. PC가 빠르다고 하는 PC가 우리 지금 많은 사람 휴대전화 굉장히 빨리 대중화된 것 같지만 이것도 9년 걸렸습니다. 꽤 기네요. 전기차가 지금 완전시제품까지 따지면 10년 되지만 실제 대중들이 조금 체크할 수 있는 했던 시기는 한 5, 6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 7년 정도면 대중화 시기가 돼가는데 그때 되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다가 다시 급상승을 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구간은 참아내야 된다. 2년 정도. 2년은 꽤 긴 것 같고 내년 내년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 다시 대중화로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 당장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NFL 빨리 만들겠다. 그러니까 내놓겠다. 그러니까 NFL이 대중화되는 순간 자동차 가격이 만 불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전기차 그리고 그때와 동시에 충전 인프라도 굉장히 빨리 많이 확산될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전기차가 완전 대중화될 것이다. 대중화에 초입이 들어가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양극재가 부족합니다. 지금은 딱 과도기점 시점이라는 걸 좀 유념하시고 이때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1위 1배할 게 아니라 시장은 어차피 그쪽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는데 스피드와 타이밍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신다면 결국에는 2차전지의 양극재 기업은 수요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더 폭발할 감각성도 있다. 그래서 그때를 고시기를 잘 참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의 생각입니다. 이런 좀 주가의 조정기간 그리고 실적 악화의 기간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시장에 정확하게 침투할 수 있고 캐짐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내년 이맘때 정도라면 다시금 조금 전기차 2차전지 섹터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슈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바로 공매도 중단 이슈일 텐데요. 역시나 2차전지주의 회복과 긴밀히 맞물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일시 중단 시장 전반적인 영향은 딱 하루에 그치고 말았던 이슈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쇼크버링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일어날 것이고 외국인 투자가 쇼크버링의 물량을 많이 살 것이고 그래서 좀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틀렸다. 세상을 다 빗나갔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죠. 6개월이 아니라 될 때까지 금지하겠다. 조금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2차전지주만 보자고요. 공매도 하고 전면 금지되고 첫 사흘간은 에코프로 형제주가 그리고 포스코딩스하고 퓨치엠 LNF 2차전지 소재주들인데 공매도 물량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어요. 이 기간에 오히려 오히려 잔고가 올랐습니다. 특히 포스코딩스 같은 경우는 9.8%나 공매도 잔고량이 더 올랐어요. 그리고 퓨치엠은 2.4% 떨어졌지만 기현상이죠. 사실은 기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원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쇼코버링을 통해서 매입을 할 거고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주가를 생각보다 상세할 만큼 가격이 낮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쇼코버링을 안 했으니까. 여전히 왜냐하면 쇼코버링을 해야 이분들이 그거가 고평가됐어. 그러니까 우리 아직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쇼코버링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또 물론 쇼코버링을 한 달간 더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주가 흐름에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쇼코버링을 대량 매도하지도 않고 매입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버티게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공매도가 일어나면 거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롱쇼 전략 때문에 선물 등으로 상시하면서 쇼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생각보다 고평가 아니야.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정말 가치 투자였어요. 약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지금 상황은 상황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상했듯이 벌써 일주일 이상 지났잖아요. 모두가 예상했듯이 소커버링 할 거고 어릴 거고 그때 빠지면 이런 얘기했는데 줄지가 않았어요. 줄지가 않았다는 것은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받게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공묘도 금지 이슈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는지까지 함께 짚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꼭 다시 한번 이 부분까지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그 다음 좀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시총 2위 다툼이 치열한 두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 마침 2차 전지와 반도체즈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라서 오늘 이야기 좀 넘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LG 엔소 앞으로 밝혀주신 2차 전지와 좀 같은 흐름으로 좀 이어간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같은 인상사상 이야기인데 전기차의 두 가지 흐들 대중화의 흐들은 결국에는 가격과 인프라다. 인프라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완성차업체들이 아는 일이니까 결국에는 코스트 가격적인 문제인데 지난주에 CNBC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HSBC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엔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격인데 근데 그 가격인데 보통 싼 게 뭐예요? 비지덕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등차는 그런 게 원하지 않아요. 싼데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을 옥석을 가리는 거는 싼데 성능 좋은 걸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 이게 핵심입니다. 싼데 오래가고 힘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 근데 이거는 끝골 이야기를 하면 2차 전지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기업들이 그런 배터리를 만들어내야만 시장에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1,2년 흐름을 보면 군영수 부회장이 LG 에너지 솔루션 CEO가 되고 1년 반 동안 포커싱했던 게 포커싱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예요.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죠. 앞으로 2차 전지 주는 2차 전지 기업들은 코스트가 낮은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 품질은 유지하면서 수율이 굉장히 높으면서 품질을 유지하면서 코스트가 낮은 기업만 살아남을 거니 대비하라고 1년 반 전부터 계속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때는 하나 변수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계속 3원계로만 코스트가 낮고 좋은 품질을 유지하면 굉장히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NFL이 들어온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분석하는 것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는 2차 전지 기업이 어디 있느냐 라고 따져봤더니 결국에는 엘젠이 솔루션하고 삼성 에스테바밖에 없다는 길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체 전기차 수요가 쾌점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그러면 어디가 수요를 보겠느냐 엘젠이 솔루션이나 삼성 에스테바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이 쾌점에 빠진 이 밸리의 이 구간이 2차 전지 기업들에 한번 그러면서 경쟁력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엘젠이 솔루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이 쾌점이 빠진 기관들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도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언급했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었습니다. HBM 강력한 수혜가 부각되면서 주가 전망이 밝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삼성전자와 비교가 되면서 주가의 희비가 또 엇갈리고 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번 주에 주가가 정점에 올랐을걸요. 그리고 잠깐 또 이렇게 주춤하게 됐었고요. 굉장히 시총 2위 탈환도 눈앞인 것 같고 이것도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가 대개 시각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반도체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크게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메모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랜드 플래시 메모리하고 일반 메모리가 있는데 DDR5 DDR4 같은 일반 메모리가 있고 랜드 플래시가 있는데 이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어요. DDR4나 DDR5 같은 메모리는 PC나 IT기계에 되는 것이고 그리고 랜드 플래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원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주요인은 이 랜드 플래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시장 성장성이 한계에 이미 봉착을 해서 다음 기술이 나오지 않으면 스마트폰은 계속 센츄레이션을 그리고 있는 성장이 계속되지 않는 시장이라서 랜드 플래시는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거고 그나마 요즘 시장이 살아나고 현물 가격이 지점을 찍고 살아나고 있는 건 ddr4 ddr4 ddr5 같은 pc에 들어가는 매물인데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원래 대부분의 ddr4 라는 매물을 썼는데 ddr5가 개발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서야 ddr5가 대중화되면서 적용되고 있어요. ddr4와 ddr5의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줄고 있으면서 흑자로 돌았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상치 못한 우리가 하나의 또 변수 그건 hbm이죠. 그런 재미있는 것은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난주에 오픈 ai가 발표한 채찍pt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인류가 이렇게 현대에 들어와서 빅테크 큰 기술의 기술의 흐름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대형 주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런 흐름을 탔을 때 급성장하는 계기가 있는데 잘 보시면 그 기술의 수명인환을 보통 15년을 봐요. 인터넷이 나오고 15년쯤 있다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98년에 웹 기술이 시작되면서 15년 정도 인환이 된 게 바로 2008년쯤 되지 않습니까? 이때 나온 게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 또한 현명을 일으켰는데 모바일의 수명인환이 지금 15년쯤 됐죠? 2008년이니까 아이폰이 나온 지가 15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새로운 또 빅테크의 큰 변화가 한 번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AI라는 겁니다 AI 네 지난주에 오픈 AI가 발표한 채찍비티의 발표를 잘 보시면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바뀝니다 또 한 번 아마 거대한 빅테크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내년의 화두는 무조건 AI다 갈 수밖에 없다 아마 굉장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많은 기회들이 발생할 것이고 전체적인 산업 트렌드도 바뀔 것이고 이런 일어날 텐데 나중에도 설명할 기억이 있으면 설명드리는데 그럼 이게 반도체가 어떤 양이 있느냐 이 AI 기술이 크게 적용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I에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엔비디아의 지포스입니다 엔비디아 일단 AI 경쟁은 뻔해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미 다 붙었어요 MS는 오픈 AI 손잡고 붙었고 구글 붙었고 페이스북 붙었고 테슬라까지 붙었고 다 붙었잖아요 삼성도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네이버 카카오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기술에 처음에 진입을 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인프라에 뭐가 필요하냐 메모리가 필요한데 거기는 그냥 메모리가 아니고 엔비디아 발 cpu에 들어가는 HBM이 들어가는 그러나 이 투자가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 후내에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럼 누가 수위를 볼 것이냐 HBM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가 큰 수위를 볼 것이다 지금은 그게 그 주가가 다 반영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한미반도체도 사실 이렇게 엮이는 거죠 왜냐하면 HBM을 만들기 위한 장비를 만드는 곳이 한미반도체도 없으니까 다 엮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기술 흐름에 큰한 빅테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AI라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투자가 지금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오늘 이번 주 뉴스 중에 재미던 뉴스는 오픈 AI가 AI 기술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연봉 130억 130억이요 네 130억을 100만 불을 걸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재진진까지 부러지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는 더 안 아끼겠죠 그래서 이미 AI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면 재미를 뭘 봐야 되느냐 크레드간 인프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국내에 커피 시장이 막 유행을 할 때 정말 투자하는 분들은 어디 투자하는지 아세요? 커피가 막 투자하면 원두 종이컵 뭐가 있을까요? 커피 메이크에 투자를 합니다 아 네 커피숍이 골목골목 생긴 걸 보고 커피 메이크를 만드는 투입을 하는 분들이 돈을 잘 많이 버렸어요 아 그분들은 안 망하죠 네 커피숍은 망할지언정 이분들은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시작하면 그런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AI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투자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시작할 때는 하드웨어 업체 인프라 업체들은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지금 딱 고시기예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왜 뜨고 SK하이닉스 HBM이 왜 필요한지가 바로 고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이 좀 지나고 나면 AI에 굉장히 있는 기업들을 또 들여다봐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순서를 봐야 돼요 보통 이제 새로운 기술이 한번 유행할 때마다 그런 트렌드를 이해하시면 여러 가지 기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커피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변에도 이렇게 보시다가 새로운 트렌드가 유행 요즘은 마라탕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긴 단 거 있잖아요 탕후루 탕후루 이런 게 유행할 때 그러면 투자하는 분들 뭘 봐야 되느냐 저게 많아지면 뭐가 많이 필요할까라고 안정적이게 필요할까를 보시면서 거기 투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도 똑같습니다 의료기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하이닉스가 뜨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는 꽤 오래 갈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HBM 수혜로 영업 영업 흑자까지는 모르겠지만 4분기에 굉장히 빨리 돌아설 것이고 거기에다가 DDR5의 교차 시기가 맞물리면서 1분기로 분명히 흑자로 갈 거라서 이미 그게 지금 주가에 선반응되고 있다 그래서 카이닉스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AI로 인해서 2차 전지는 앞으로 캐짐 시기를 벗어나는 구간에 의해서 이 두 섹터의 모든 전망이 발달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본다면 두 종목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만약에 한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을 조금 더 우리가 골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건 무조건 AI로 가야 되는 거죠 AI 수혜주에 지금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2차 전지주는 성장할 건 분명하다 한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처럼 트럼프가 우선 앞선다고 생각하면 그때 2차 전지는 줄량일 수밖에 없다 그건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IRA법도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정도니까 그러면 지금 3분기에 LG엔인솔루션이 IRA법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이 30%를 그 부분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건데 20% 영업이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AI 관련 반도체 AI 관련 업종을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선호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AI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2차 전지보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빠르게 수익 실험까지 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산업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좀 가지고 나가야 할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현재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거대한 기술의 변화에 과도기 있다 그러니까 아이폰 15를 발표할 때 저는 아 벌써 15년 됐구나 아 이제 수명이 거의 그래서 이제 애플이 뭐 써놓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큰 기술의 변화에 직면해 있구나 그게 저는 AI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산업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제일 처음에 선두에 서는 기업이 반드시 모든 걸 가져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대중화를 가장 앞당기는 기업이 그 과실을 다 가져갈 텐데 AI 플랫폼은 지금까지 우리가 구글이나 애플이 가지는 영역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뭐 주가 자체도 굉장히 더 우리 상상하는 인상은 높아질 감각성이 있는데 그 플랫폼을 장악하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지금은 저는 지금이라면 그 미국 기술에 같이 같이 붙어서 사업을 영역에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라 지난 9일날 카카오의 홍은택 대표가 카카오의 AI를 발표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클로버X라는 AI 기술을 만들었어요 발표했죠 저는 카카오도 그렇게 만들 줄 알았는데 카카오는 급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플랫폼에 오픈 AI라든지 다른 AI 거를 활용해서 우리는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게 또 신뢰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AI를 운용하는 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오픈 AI도 결국에는 MS에 투자를 받지 않으면 생존에 어려웠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른 기업들과 편리폼을 협업해서 빨리빨리 대체해 나가는 기업들을 좀 보면 좀 투자 관점에서 새로운 기업들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기라서 그쪽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은 또 인사이트를 좀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또 말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좀 시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굉장히 좀 지금의 어려운 시장을 좀 겪어내고 있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응원해 한 말씀 해 주신 나라면요 지금의 시장 상황은 뭐 수급과 경기 악화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뭐 시장이 좋아지려면 돈이 많이 들어와야 수급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야 되는 이런 건데 저는 3분기 실적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영업이익을 보실 게 아니라 게시플로우를 봐라 그러니까 그 기업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업 보고서 사면 게시플로우가 나오거든요 FCF라 그러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보다 그 기업의 돈이 얼마나 잘 도는 걸 보는 기업이 훨씬 알자할 거다 향후 내년에 계속 고금리가 이렇게 간다면 저는 그 기업들이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1분기까지는 왜냐하면 고금리면 비용 조달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울 거니까 FC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들이 훨씬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같은 업종에 같은 섹터라도 그래서 그렇게 조금 속을 가리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 눈으로 좀 보면 또 새로운 기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전지나 신규 상장주에 좀 물려있는 분들에게는 좀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차전지는 저는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좀 긴 호흡으로 봐라 그러니까 내를들어서 나는 2차전지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확신하시는 분들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2차전지는 절대 패망하지는 않는다 그런 게 제 생각이고 신규 상장기업은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는 따상을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업 본인의 가치를 봐라 예를 들어서 에코 프로모티럴 주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간서울경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최근 가장 관심 가진 이슈 함께 다뤄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부터 반도체 섹터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네 오늘 월간서울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도 더욱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